안녕하세요 빵떡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계란 떡볶이입니다 반숙란이랑 그냥 삶은 계란 해서 20개 넣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계란 탱탱 hacer thors enzyme last요? 오징어 입안 한 입 쩔쩔쩔 lanç 쩔쩔 콜라 면 쩔쩔 쩔쩔쩔 쩔쩔쩔 너무 맛있다 이 소주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세히 맛있네요 참기름에 남은 것 같아요 소주를 먹으면 좋겠어요 후추 그거는 매우 맛있겠지 소주 고소하고 오마이도 잘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맛있어 뭔지 먹을래 워낙까지 너무 거기다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와... 고춧가루 저거 너무 맛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그냥 먹으러 가는 맛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 이 정도면 너무 맛있어 근데요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enta 고소한 고춧가루 간장 오징어 고소한 고소한 맛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소한 맛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달콤한 오도독 흑흑 고춧가루 계란 신선한 오징어 이 오징어는 마요네즈 오징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